네, 박정숙의 먹는 재미, 사는 재미 오늘도 커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유명한 커피 가지고 집 우리 영어 언니 네, 우리 북유럽 유행 잘 다녀오셨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크게 한 턱 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하트 하트하트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언니들 언니들 자, 한번 행복팡팡 아우, 이쁘다. 청문이 자, 갑니다. 행복, 오늘 이거 누가 쏘신 거예요? 영어 언니 영어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어 언니, 키트?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왕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미옥은님 사랑이 빗물 같아요 고맙습니다. 언니 빨간색 너무 이쁘게 나온다. 너무 이쁘다. I love you. 선생님 너무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떡을 쏘셔가지고 우리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루라 열풍아 최고였죠? 오늘 노래 부르신 거? 신인 가서 등급했다는 거. 신인 가서 등급.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